아 아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아 저녁에 들어주세요라는 노래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곡이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생일 때 이제 솔라시도라는 컨텐츠에서 나온 노랜데 저녁에 들어주세요 기타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녁에 들어주세요 혹시 가능할까요? 어떻게 즉석에서 또 준비가 되셨나봐요 아 바로 좋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그대 곁에 오늘도 스쳐 지나갈 뿐인거죠 또 늦어서 그런가봐요 내일도 훔쳐드는게 꼭 무서운 영화 같았죠 사랑은 누구나 그날 위로가 되지 못하는 말들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만 조용히 눈을 감고만 조용히 눈을 감고만 속으로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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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거라고 고감로 믿는다 해도 바로 옆에 네 옆에 가진 나 I'll be there for you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은 누구나 이래 위로가 되지 못하는 날들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는 속에도 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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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라고 그대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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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들어주세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이 밤에 새해를 잠이 든다 해도 바로 옆에 네 옆에 가진 나 I'll be there for you 그리고 We'll be there for you we'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This stuff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some things